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네 번째 과목입니다. 마지막 과목이죠. 유지보수공사관리. 참 어렵게 용어 붙여놨는데 예전에 예감은 배관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재료의 구비조건하고 났죠. 일단 유체 흐름이 원활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유체 흐름 자체가 어떠해야 된다? 원활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항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중 충격이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이 잘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접합 용이하고 누설 방지가 되고 절단 가공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가스배관은 최단거리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설치할 때 최단거리 두 번째 직선시공입니다. 세 번째 노출시공입니다. 최단거리 직선시공, 가급적 직선시공하고 노출. 네 번째 옥에 설치입니다. 이거 기본이라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강간부터 나왔네요. 강간의 특징입니다. 연간, 납간이죠. 주철관보다 가볍고 인장강도가 풍부하다. 어? 납간 또 씁니까? 그런데 납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쓰죠.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오수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이렇게 직선으로 또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딱 하면 잘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 암거가 있더라는 얘기죠. 바위 덩어리가 하나 딱 있더라는 얘기죠.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럴 때는 이렇게 구부려서 내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관 연결할 때 주로 뭘 쓴다? 납간 같은 거 쓰죠. 그다음에 주철관보다 가볍고 주철, 일면보다 무쇠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매설할 때 많이 씁니다. 인장강도가 크고 얘들은 전부 하다 끊어져 버리고 충격이 강하고 구료성이 풍부하다. 바로 뭡니까? 구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구료성이니까. 접합이 쉽고 주철관보다는 내시성이 작고 사용련이 짧다. 나머지는 큰 문제 되는 거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가서 요쪽은 보지 마시고 용적값도 필요 없고 요건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서 딱 보니까 열간 가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냉간 완성하는데 냉간 가공이야 이게.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금속의 표면을 봤더니 울퉁불퉁하고 난리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일정한 열을 가했습니다. 다 가했더니 요 금속의 조직이 어떻게 변하냐 봤더니 요렇게 변하더라니. 다시 얘기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더라니. 표면이. 여기서 요렇게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보인다니. 알기 쉽게 해서 한번 사람으로 얘기하면 여름철에 해변가에 놀러가서 한 3박 4일 동안에 정신없이 놀다 오니까 피부 엉망이죠. 목욕탕 같은 따뜻한 곳에 들어가서 열을 가해서 쭉 했더니 피부가 다시 트러블이 난 게 싹 가라앉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렇게 금속 표면을 옮겨주는 이 상태로 우리는 뭐라고 했냐 요 온도를 재결정 온도라고 해요. 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결정 온도가 450도입니다. 이 재결정 온도보다 통상 한 50도 정도 높게 유지하면 열간 가공이 한 50도 정도 낮게 유지하면 냉간 가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염성이 얘기할 때 재결정 온도보다 높게 유지하면 열간 가공 낮게 유지하면 냉간 가공하는데 냉간 가공은 특징이 뭐냐 현미경 가치 이런 망원경 가치의 광학기구에 주로 이용합니다. 광학기구에 이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할 때 주로 뭘 한다? 냉간 가공을 한다는 얘기 자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바로 지금부터 봅니다. 자 강간의 종류별 특징 들어갑니다. 칸이 좁으니까 제가 기호가 추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가지 적기는 공간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기호로 들어갑니다. SPP SPPS SPPH SPHT SPLT STS 자 요것만 적어놓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SPP 배관용 탄소관관관입니다. 배관용 탄소관관관 일명 무슨관? 가스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명 가스관 SPP는 배관용 탄소관관 사용압력은 예전 걸로 얘기하면 10kg 퍼 제곱센티 이하입니다. 지금 SI 단위로 얘기하니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메가파스칼 이하죠. 그 다음에 사용 온도는 몇 도냐? 350도씨 이하입니다. 바로 앞에 재결정 온도 얘기했죠. 철의 재결정 온도는 몇 도? 450도. 그보다 온도 좀 낮춰야죠. 그래서 사용할 때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350도까지 낮췄다는 얘기. 배관용 탄소관관 얘는 크게 나눠가지고 뭐를 얘기하냐? SPP와 또 SPPW로 나눠집니다. 이 SPP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관이었냐? 흑관이라고 그랬어요. 공장에서 파이프 쭉 만들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하세요. 공장에서 파이프 무한정 길게 나오는 게 아니죠. 한 가닥이 있다니. 한 가닥. 이게 몇 미터 기준이냐? 6미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식으로 따다 보니까 일본에 본자 따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가닥 나오는 거 갖다가 파이프 한 본당 길이 얼마? 6미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이라는 용어 많이 썼습니다. 지금 안 쓰기로 했어요. 그거요. 그래서 파이프 한 가닥은 몇 미터? 6미터. 그래서 만들어 놨을 때 손으로 탁 잡으면 어떻게 된다? 시꺼먼 게 묻어납니다. 이게 흑관이에요. 이걸 그대로 썼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배관 부식 다당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간은 주로 어디서 많냐? 주로 우리 학생들이 2차 주관식 실습이 있는 거 그래서 공조장동 산업기사 같은 거 강간에다가 동반 서서 용접하고 이릅니다. 이럴 때 쓴다는 얘기. 보일러 기능사 작업형하고 막 이러죠. 이럴 때 주로 강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간을 흑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사용할 때 반드시 도금을 해야 됩니다. SPPW는 수도용 아연도금 간간. SPPW는 수도용 아연도금 간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배관에 허옇게 뭐가 묻어있어요. 이거 용접하면 연기 되게 납니다. 아연 타기 때문에. 그런데 아연이 도금이 되어 있으면 배관이 어떻게 된다? 부식이 안 당하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걸 많이 쓰죠. SPPW. 이 가스관. 일명 배관용 탄소관관은 특별한 치수 같은 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이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SPPS.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압력이 얼마냐? 100kg 퍼 제곱센치 이하입니다. 얼마? 10kg 퍼 제곱센치 이상 100kg 퍼 제곱센치 이하라는 얘기에요. 사용 온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파스칼로 얼마? 10메가파스칼 이하죠. 이거 차이가 크거든요. 뭐가 크냐면 얘 쓰느냐 얘 쓰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틀니깐 뭐가 된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건물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죠? 이제 오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클러입니다. 클러. 스프링클러라고 그래요. 클러. 이 스프링클러는 소망법에서 압력이 얼마가 되냐면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이하입니다. 1메가 아니라 1.2메가파스칼 이하로 쓰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급할 때 뭐가 되냐면 밑에서 공급을 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린다 하면 꼭대기나 얼마가 나오면 된다? 0.1메가파스칼 이상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어떻게 된다? 압력이 이 이상이 들어가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간을 뭘 써야 되냐?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써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10km 이상이 돼버리면 가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감압을 시켜서 많이 쓰죠. 자 그건 돈 얘기고 각 쓰라고 그러면 SPPS에 대해서 합니다.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은 첫째 관의 두께 표시가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관의 두께 표시입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뭐라고 읽는다고요? 스케줄 번호라고 합니다. 이거 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영어시 발음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게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스케줄 번호는 10 곱하기 S분의 P입니다. 여기서 P는 뭐가 된다? 사용 압력입니다. 단위가 잘 보셔야 돼요. 킬로그램퍼 제곱센치입니다. 관에 사용한 압력이란 얘기에요. 여기에 힘을 꽉 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외력이 가지니까 부서지지 않으려고 자체적으로 버텨내는 힘이 있죠. 그럼 버티려면 뭐가 된다? 여기에 힘이 집중이 돼야죠. 이걸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바로 허용되는 응력값이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나오는 이 S값이 무슨 값이다? 허용 응력인데 단위 조심하시고요. 킬로그램퍼 제곱미리메탑니다. 이거 단위가 틀리네요. 그렇죠. 틀리죠. 이걸 똑같이 하려고 하면 1센치는 몇 미리? 10미리죠. 제곱센치면 100미리가 나오겠죠. 여기다 100배 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게 10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공식 그대로 써버렸어요. 10 곱하기 S분의 P 허용응력 나오면 이 단위 나온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단위 안 맞추셔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역대 시험에 허용응력이 나온 적 없습니다. 허용응력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꼭 시험에 이걸 S값이 어떻게 나오냐? 인장강도로 나온다. 단위가 킬로그램퍼 제곱미리메탑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안전률로 나누는 겁니다. 나눠준 이 값이 바로 뭐다? 허용응력값입니다. 그래서 허용응력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안전률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허용응력이 나왔는데 안전률이 안 나왔다. 이럴 때는 우리가 통념상 안전률을 얼마를 잡는다? 4로 잡습니다. 4로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스케줄 번호 이걸 대입했을 때 값이 많이 나올수록 관의 두께는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는 얘기에요. 관의 두께 표시해줄 때 이걸 쓴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 공식이죠. 스케줄 번호 해서 나왔습니다. 관의 두께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350도 이하 압력 얼마? 1메가파스칼 이상? 10메가파스칼 이하 압력 범위에서 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SPPH라고 했어요. 스틸 파이프 PH 프레스 하이 그러니까 고압 배관용 탄소 강간이라는 얘기죠. 역시 350도 이하 압력이 바로 앞전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가 뭐라고요? 가스 제조시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홀더 토지경계 연속이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무슨 간? 본 간 그 다음에 토지경계에 이르는 간을 공급 간 그 다음에 토지경계에서 연속이 이르는 간을 내 간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평택이다. 우리나라 평택이다. 여기 있는 가스를 서울로 쏘아올리겠다. 압력 약해서 서울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쏴야 된다. 고압으로 쏴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배관이 바로 뭐다? 압력이 얼마? 10메가 파스칼 이상 즉 얼마 이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공학 단위로 100kg포 제곱센치 이상의 압력으로 쏘아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쭉 올라오지 안 그러면 올라오다가 압력이 약 떨어져서 올라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고압용을 쓸 때 이 고압 배관용 탄소가가 여기 쓰이는 용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 큰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이 고압 배관용 탄소가가 안에는 뭐가 있다? 크리프 현상이 우려있다는 얘기예요. 잠깐 봅니다. 어떤 금속 물체라고 가정합니다. 알기 쉽게. 외력을 가했습니다. 처음에 버티죠.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얘가 어떻게 된다? 점점 밑으로 갑니다. 이 현상이 크리프입니다. 어떤 물체의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 이게 크리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했다가 탁 났더니 띵 다시 왔다. 스프링같이. 그러면 뭐가 된다? 탄성이죠. 탄성. 진흙같은 경우 손가락 쿵 눌렀습니다. 눌렀다가 손가락 띄면 다시 안 돌아오죠. 이런 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피부는 탄성이 좋죠. 금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리프 현상. 외력을 가했을 때 시간이 더불어 변형이 점점 증가되는 현상. 크리프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스틸 파이프. 강간이죠. 하이 템프레이처. 하이 템프레이처. 템프레이처가 뭐다? 온도죠. 고온. 고온 배관용 탄성 강간. 앞에서 얘기했지만 철의 재결정 온도 몇 도? 450도. 그래서 350도까지 쓰는데 얘는 어디까지 쓴다? 350도 이상? 450도까지 가까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고온 배관용 탄성 강간. 주로 과열증기강 같은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는 같이 P는 인입니다. S는 황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양을 줄여놨다는 얘기죠. 인과 황의 사용량을 줄였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줄였냐.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황은 적혈취성을 일으킵니다. 이는 상온취성을 일으킵니다. 염두에 두시고 취성이라는 건 깨어지는 성질이에요.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두들기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철 일명 무쇠라고 그러죠. 시골에 가마솥 같은 경우에 쭉쭉 금이 가 있는 게 바로 뭐냐. 취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탄수화량이 많거든요. 강철 이런 걸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두들겨요. 그래서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불순물 다 빠져나오고 단단해지죠.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얘를 열을 십불가해서 떼는 드란 얘기예요. 이상 없는데 어느 순간 딱 치니까 깨지더라. 이게 왜 그러지 해서 조사했더니 대략 온도가 몇 도냐. 절대적인 거 아닌데 800도씨 정도 되니까 금속이 한 800도 정도 됐을 때 딱 치니까 깨져버리더라. 뭐지 알고 봤더니 그때 뭐가 많았다. 황이 많더라. 황은 대략 800도씨 전후에 금속이 들어있을 때 타격을 가면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그 자체가. 이걸 보면 우리는 적혈취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도 정도 됐을 때 깨져버리더니 이상 없었어요. 계속 하다가 200도 정도 됐을 때 딱 깨지더라. 또 그때 봤더니 뭐가 많았냐. 얘가 많더라. 200도 전후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온취성 또는 다른 말로 저온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에 들어갈 때 취성이 있기 때문에 인과 황은 어떻게 한다. 사용을 규제합니다. 황은 무슨 취성? 적혈취성. 인은 무슨 취성? 상온취성. 이렇게 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저온 배관형. 스틸파이프. 로우 템프레이처. 로우 템프레이처. 저온용이죠. 주로 냉동기에 쓰입니다. 냉동기 배관 쓰인다는 거. 1, 2, 3종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용어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되고. 저온취성 나왔네. 이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아크용접탄소강가 냈습니다. 아크용접탄소강가. 기호만 좀 알아 놓으세요. 여기서 아크용접이라는 것은 아크가 불꽃이란 말이에요. 이 용접은 우리가 아는 가스용접이 아니라 전부 다 무슨 용접? 전기용접입니다. 전기용접은 A제, B제. 지금 모제를 딱 붙여놓고 뭐합니까? 가해라는 거 없습니다. 바로 지지지어 내려가면 되죠. 가스용접은 예열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학근강하고 나왔네요. 이것도 기호 좀 봐 놓으시고 기호만 좀 알아 놓으세요. 아크용접탄소강가. 그다음에 백안용 학근강간. 백안용 스텐레스강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 두 개다 뭐다? 백안용 스텐레스강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8다 18 스텐레스강간 이런 용어를 예전에 많이 썼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이거 많이 안 씁니다. 80년대만 해도요. 부유층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화시용이죠. 백화점 이런 데 마트 같은 데 대형마트 이런 데 가서 압력 밥솥 같은 거 팍 삽니다. 그 재료가 이해였어요. 밥솥하고 냄비하고 한 두세 개 딱 사면 80년대 그때 돈으로 돈 10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 지금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버스비 25년 하던 시절이에요. 버스 한 번 탈 때 지금같이 거리재가 아니고 이쪽 종점에서 저쪽 종점까지 갈 때 25년이면 돼요. 지하철 거리재 아니었습니다. 한 번 요금 내면 장타로 가죠. 그런 시절에 돈 100만 원 엄청나게 큰 거죠. 18다 18 스텐레스 강간 스텐레스 강간입니다. 결국은 잘 보시고요. 요게 18이 18%에요. 주성분이 크롬입니다. 크롬. 그 다음 요게 8%입니다. 얘가 니켈로 돼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얼마? 26%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74%가 남았죠. 나머지가 뭐다? 철입니다. 알기 쉽게 해서 한 공기 재료예요. 이거 배관으로 쓰기는 너무너무 비싸요. 종류는 있습니다. 특수한 데는 써야겠죠. 그래서 스네스 강간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배관용 탄소 강간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주성분은 뭐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크롬, 니켈 나머지는 철이죠. 지금은 안 나오고 있네. 지금 엉뚱한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자동차다. 예를 들어서 꽝 충돌이 났어요. 이게 우르르 우그러졌다. 앞이 쑥 타여버렸다는 얘기. 이게 보험 처리하고 돈 부러지니 뭐하니 그런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 분야 재료를 뭐로 만들었다? 크롬과 니켈 핫금으로 만들었다. 뜨거운 물 갖다가 여기다가 쫙 붑니다. 일적 온도를 딱 하면 이 성분은 뭐냐? 기억 재생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 다시 찌그렸던 게 띵 해서 원래 상태로 나오더라는 얘기. 도색만 다시 해주면 되죠. 기억소자의 핫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안용 스테인리스 강간은 크롬, 니켈, 나머지는 철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인다? 초조원에서부터 고온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저압에서 고압에 이르기까지. 전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배수, 내곤수, 내식, 내열, 고온 배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여기에 수도용 아연도공 강간 나왔습니다. 아연도공 아까 어디요? SPP에서 나왔던 거죠? 백안용 스테인리스 강간에서 나왔던 겁니다. 몰타르 라이닝 강간 잠깐 보시고요. 석탄을 지하에서 딱 해서 얘를 만두 찌듯이 고열로 팍 수증기에서 찝니다. 푹 찌면 석탄을 찌고 나면 증기로 찌고 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뭐냐? 알기 쉽게 해서 고체, 액체, 기체지 뭐. 고체, 액체, 기체가 나오더라니.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고체를 갖다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 코크스라고 합니다. 이 코크스는 전부 다 뭐다? 탄소 덩어리입니다. 코크스. 액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콜탈. 어디에 쓰는 거죠? 아스팔트. 도레이가 하는 거죠. 콜탈. 몰탈하고는 틀립니다. 몰탈은 우리는 뭘 갖다 몰탈이라고 그래요? 몰탈은 시멘트, 모래. 자갈 안 들어갑니다. 시멘트하고 모래가 딱 섞어서 물로 갠 겁니다. 이걸 갠 것을 갖다가 어디? 건물 외벽에 깨끗하게 발릴 때 많이 쓰죠? 그게 몰탈이에요. 몰탈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탈이라고도 하고. 얘는 시멘트하고 모래 섞어놓은 거고, 이건 콜탈입니다. 일본인식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타마고 하던 거. 그다음에 기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석탄가스라고 그래요. 그중에 얘를 끄집어 나와서, 어떻게 하냐? 강간이 이렇게 있다. 강간이라는 얘기. 이 외벽에 콜탈을 싹 입혀버립니다. 콜탈을 딱 입히게 되면, 이 강간에 콜탈을 딱 입히니까 수분 침투 막아주죠. 공기 침투, 공기랑 접촉 막아주죠. 뭐가 증가된다? 내식성이 증가되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몰탈 라이닝 강간. 강간에다가 아스팔트 입힌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그래서 주로 어디입니까? 지하 매설용의 강간에. 이걸 해주는 가장 인간 내식동이 있지만, 특히 뭐? 전기 부식. 전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죠. 앞전에 얘기했지만, 서울 시내 지하철이 한 20개 이렇게 뚫린 것 같아요. 지금 20개 넘는 것 같은데. 그게 땅 밑에 얼마나 전기가 누전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간을 묻었다. 전기 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몰탈 라이닝 강간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PV쇼.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우리말로 경질, 염화 비닐. 이게 껍데기다. 땅에 매설해서 썩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래? 500년 걸린다고 그러죠? 강간 표면에다가 뭘 입혔다? 바로 PVC 입혔다는 얘기죠. 얘는 전기에도 잘 견뎌. 산에도 잘 견뎌. 염산, 황산. 여기다가 부식 안 당합니다. 천안 무조기죠. 강간이. 그래서 뇌외면에, 뇌외면에 염화비닐 피막을 입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보통 뭐가 된다? 뇌식성이 큰 이런 데다가 사용해 주는 겁니다. 비닐옷 샀어요? 세차옷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우리가 메고 갈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폴리에틸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간을 PE 간이라고 그래요. 폴리에틸렌. 구부러집니다. PVC는 안 구부러지죠. 이게 안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PE는 구부러지는 간입니다. 호수. 그걸 강간에다가 피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폴리에틸렌 간. 그런데 나머지는 크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걸 지금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건데요. 350도 이하. 배관용 탄소관관. 주로 저압용에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350도 역시 이하고 압력은 얼마? 10메가파스칼 이하까지. 고압 배관용은 역시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주로 쓴다고 나왔죠. 그다음에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부터는 뭐가 나온다? 바로 이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스케줄 번호. 스케줄 번호가 나온다는 거. 얘는 스케줄 번호가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탄소를 여러 가지 나누는데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탄소 함유량이 여러 가지 나누지면 세 가지로 일단 구분할게요. 탄소 함유량이 0에서 0.035% 탄소 함유량이 적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휘어집니다. 철사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이런 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이번에 0.03%에서 1.7%예요. 처음부터 안 휘어집니다. 어느 정도 버티다가 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강철이라고. 1.3%에서 6.68% 애초에 휘는 거 없어요. 뚝 부러져버립니다. 대신 단단하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올수록 강도가 크죠. 반면에 위로 갈수록 강도가 약하니까 잘 휘죠.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주철관이 나왔네요. 주철하고 나오면 무조건 이겁니다. 최고입니다. 참 부식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주로 뭐에 많이 쓰냐? 매설용으로 땅 밑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내 마모성 및 내합성의 강함으로 주로 이런 데 이용되고 있다는 거. 크게 뭐 나오는 거지만 주로 매설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90년도 그때 중반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MF 터지기 전에. 여담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공조냉동기술사 시험. 아니, 가스기술사 시험 보러 들어갔구나. 가스기술사 시험 보러 탁 들어서 앉는데 문제제가 탁 나는데 1번 문제가 뭐였냐. 첫 시간에 다섯 문제 풉니다. 기술사는 보통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100분입니다. 100분이 1시간이에요. 저 한 과목 보는데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1번이 뭐냐. 구상 흑연 주철에 대해서 쓰시오. 2번이 일반 보통 주철관에 대해서 쓰시오. 3번이 고급 주철관에 대해서 쓰시오. 아니, 다섯 문제 시험 보는데 갑자기 1, 2, 3번이 주철관 문제예요. 가스쟁이들이 이 주철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지고 난리였지 뭐. 아, 그때 IMF 시절이네. IMF 시절. 그래가지고 대충 끌적끌적이 나왔어요. 나머지 두 갠 풀고. 다 맞아 봤자 이거 40점 넘기가 첫 과목 벅차더라고. 그러고 딱 나왔더니 역 과목에서 뭐 시험 보고 나오는데 친구가 나오는데 입에 거품 물고 나왔다. 걔들은 아, 조기용기술사였구나. 조기용기술사에 뭔 거지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뭐 나왔느냐 그랬더니 IMF 원어적어라고 나왔다고 그러더니 막 하소연하더라고. 그래서 또 인터넷 찾아가지고 IMF 원어 찾고 우리가 난리 났잖아요. 그때 하소시험에 이거 세 가지 쓰라고 나오대. 그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냥 아세요. 재질상 종류는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주철관. 종류하고 많이 나와있네요. 수직, 수도형, 수직, 원심력, 사형, 금형, 몰타르, 주철관하고 나왔네요. 자, 요런 제목만 좀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주철관은 주로 어디에 쓰인다? 매설용으로 쓰인다는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동간이죠. 굴입니다. 내 식성이 참 좋죠. 상온 공기 중에 녹슬지야나 수분,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무슨 색?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양반님네들, 특히 남자들 밥그릇이 뭐였습니까? 녹그릇이었죠. 그게 보면 녹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여자들이 새끼줄이라든가 이런 뭐 집으로 인용해가지고 이 녹을 제거하고 닦아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들이 뭘 먹었어요? 맹독성인 청록색 녹을 먹은 거죠. 그리 수명이 한 감이 못 가지. 자, 제가 동간은 뭡니까? 내 식성은 좋은 반면에 청록색 녹이 생긴다는 거. 그러나 이 동간은 어디에 강하다? 알칼리아 기가 막히게 강합니다. 동간이. 단, 산에 부식당해. 기가 막히게 알칼리아는 강한데 왜 하필 알칼리 중에 암모니아한테만 침식당합니다. 참, 암모니아는 물과 혼합되면 암모니아수거든요. 이 암모니아수는 알칼리입니다. 여기 알칼리카한데 유독 암모니아한테만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냉동장체는 동간을 못 쓰고 뭘 써야 된다? 강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동간이 훨씬 열기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후려는 전부 다 뭘 쓴다? 동간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굴곡성, 전기열전도성이 대단히 좋다. 그렇죠? 강간보다도 가볍고 운반 취급이 용이하고 좋은 취성이 없습니다, 동간은. 대신 누가 콱 밟아봤다든가 아니면 충격감은 이상이 생겨버리죠. 고온에서는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 염두 두시고 주로 0.8메가파스칼 이하, 즉 8kgp 제곱센치 이하 얼마? 200도씨 이하의 열기환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려운이 고압이 대부분 8kg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후려운 쪽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죠. 거기다가 기호 좀 외우셔야 됩니다. 뭘 외워야 되냐? DCUP, 인탈산 이은미없는 동간. DCUP, 삼수화 운영이 많은 전기동을 인으로 탈산 처리한 것으로 냉간 임발도는 850도로 가열의 수화 압축에서 제조한다. 하고 나났네요. 이 틈새로 구리를 밀어 여서 쭉 흘러나옵니다. 나오는 이 구리를 집게로 잡아서 쭉 뽑아내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관 모양으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뭘 하냐? 인발이라고 합니다. 인발. 잡아서 뽑아내는 걸. 그래서 인탈산 이은미없는 동간. DCUP입니다. 얘는 뭐가 없다? 수소치성이 없으므로 수소용접 가공이 적합하다 하고 났습니다. 잠깐 보면요. 용기는 뭐로 이루어졌다? 철로 이루어졌다. 철인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탄소로 합류할수록 어떻게 된다? 단단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합류되어 있다? 탄소가 합류되어 있다는 얘기. 이 재료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수소가 들어갔다는 얘기. 수소가 들어서 반응을 해버립니다. 뭐가 나오냐? 얘하고 얘하고 반응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뺏겼죠. 탄소를. 3FE 플러스 메탄이 돼서 날라가 버립니다. 그럼 용기는 단단한 성질을 잃어버리죠. 탄소를 뺏겼으니까. 철 성분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 결국 압력이 견디지 못하고 여기에 파열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깨지는 이 성질을 뭐라고 한다? 치성이라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수소가 데리고 도망갔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소 치성입니다. 반응식 이거예요. 이게 수소 치성의 반응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탄소가 도망갔다 해서 탈탄작용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탈산 이 의미 없는 동간은 바로 뭐가 없다? 수소 치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터프피치 이 의미 없는 동간은 뭐가 됩니까? TCUP 인탈산 이 의미 없는 동간은 DCUP 좀 외우셔야 돼요. 터프피치는 TCUP 이름을 잘 물어서 보아서 그렇습니다. 산하 환원에 의해서 동개를 냉간 임발로 제조... 동개가 아니라 동간이죠. 동간. 동간을 냉간 임발로 제조한다. 이렇게 나오죠. 냉간 임발로.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주로 동간은 열기환기용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 정도 되고 무산소 임미 없는 동간은 창고로 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동간 구리에 아연도 했고 청동간 구리에 주석도 했죠. 그래서 구리에 주석이 들어갔다. 청동. 구리에 아연도 들어갔다. 황동이라고 그럽니다. 황동을 많이 보면서도 사람들이 뭐가 황동인지 몰라요. 기억나세요? 황동을 일본식 표현으로 뭐라고 그런다. 용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긴노용접, 신주용접 그러죠. 황동을 신주라고 그럽니다. 신주. 알기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껏 말고 옛날 10원짜리 동전. 그게 신주죠. 여러분 참고로 봐 놓으시고 여기 밑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뭐가 됩니까? 지금 여기 배운 같이 강간 종류 좀 배웠고 그 다음에 동간 종류 좀 배워놨습니다. 여기서 크게 나온 건 스케줄 번호 같은 거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강간의 기호와 사용 압력 온도입니다. 다 대부분 350도 이하였었고 고온 배관형 탄소 강감만 350에서 450 있었죠. 압력관계 꼭 좀 염두에 두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